오 대형님 오 야 꽃미남 그 자체예요 야 끝났다 끝났다 와 지점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나 와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원래 이런 건가? 인생 찬 나왔다 와 내 옷은 그냥 안 입을 거야 이거 아 내 옷은 그냥 안 입을 거야 아 내 옷은 안 찢어져 버렸죠? 아 내 옷은 안 찢어져 버렸죠? 내가 대우스 내가 대우스 내가 대우스 지지대가 아니고 바람나기 네 바람나기 와 초점 진짜 1도 안 맞춰 초점이 왜 여기가 있지? 초점이 왜 다 남의 머리카락에 가 있지?